안녕하세요 쇼비데이터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존 페트루치 시그네처 덧노피크 얘 2mm로 되어있어요. 두께감 보이시나요? 네, 슬로우 2mm로 되어있는 시그네처 피크인데요. 존 페트루치와 협력작업을 통해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울텍스가 만들어내는 볼륨감과 깊이 있는 피킹이 가능한 그런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적인 이 경사면이 좀 돋보이죠? 이 양쪽 모서리 쪽의 경사면 네,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2,000원인데요. 1,600원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있네요. 싸인 시그네처 와우 그리고 뒤에도 뭔가 프리즘으로 모양이 새겨져있는데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덧노피크 우선 2mm라서요. 그립감이 되게 좋고요. 힘을 별로 안 들여도 뭔가 힘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 이렇게sho mieated 시그네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셋, 넷. 하나, 셋, 넷. 이게 뭔가 손맛을 좀 더 가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립감인 것 같아요. 굵은 피크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페트루치 시그넷처 덤녹 피크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